스토컬스 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토어 여러분들 키밍입니다 이젠 낮은 좀 더운가 싶다가도 저녁이 되면 좀 쌀쌀하더라고요 먹뿌리다 감기 걸려 가을 시즌 하나 쓴 필요한 아우터 뭐예요? 파란마귀 그래서 준비한 파란마귀 대량 리뷰입니다 가볍고 휴대하시기 편할 느낌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파란마귀 빅보라 가실까요? 스토컬스 첫 번째는 에스피오나즈의 레이하트 파카입니다 워크웨어 캐주얼하게 기본적인 스타일로 입으실 바란마귀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나일론 백으로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크림클한 텍스처감까지 포인트 되고 두께감도 딱 적당히 얇은 편으로 휴대하기 가볍습니다 적당히 루즈하면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핏감에 크리스피한 원단감 때문에 각이 어느 정도 서져서 체험 보완까지 됩니다 양쪽으로 사이드 포켓 두 개 왼쪽 가스 쪽에 벨크로 포켓으로 적당히 유틸리티한 감성은 내주면서 밑단과 후드에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해요 소매 쪽도 적당한 밴딩 처리, 벨크로 디테일로 소매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워크웨어 캐주얼 무대에 활용하기 좋을 스타일로 개인적으로 셔츠왕 매칭해줄 수 예쁠 것 같고 좀 더 유틸리티한 감성 얹어서 카구 팬츠 매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레이즈의 도펠트 라이트 자켓입니다 심플하지만 조금 남다른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할인 쿠폰까지 야물딱지게 써주면 가격이 좋아집니다 나일론 백 원단인데 쌀랑쌀랑 야들야들 부드러운 원단감으로 두께감도 적당히 얇아서 가볍게 휴대하기 정말 좋아요 남다른 포인트라고 한 게 이 나일론이 반투명? 그래서 오묘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특히 이 오렌지 컬러감이 좀 그게 더 잘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원단감 때문에 뭔가 유연하게 흐르는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막 체형이 다 드러나지는 않고요 지퍼를 다 올려도 너무 높은 하이넥이 아니라서 답답하지 않고 과하지 않게 포인트 되는 절개 디테일도 적당합니다 밑단 후드의 스트링 디테일로 실루엣 조절 가능하고 사이드 지퍼 포켓으로 이 지퍼가 은근 든든한 거 아시죠? 이너 지퍼 포켓도 양쪽으로 있어서 순화력도 베리나이스 자랑자랑한 느낌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감성 팬츠와 매칭해주셔도 좋고 좀 더 루즈한 핏한 배 팬츠를 활용한 힙 캐주얼 느낌을 내주셔도 좋은데 저는 이 오렌지가 진짜 유니크하면서 컬러감 좋더라고요 다음은 마티스터 큐레이터의 후드 자켓입니다 제가 팝업 때 이 후드 자켓을 입어보고 너무 예뻐 꼭 추천드려야지 했던 제품인데요 폴리백으로 매끄러우면서 촉촉한 터치감이고 엄청 얇은 건 아니지만 또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원단감이에요 완전 제 스타일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인데 적당히 볼륨감 있게 체형 살려주면서 밑으로 살짝 흐르는 듯한 이 핏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운데는 앞뒤로 톤온톤 배색이 들어가주는데 이게 되게 매력적이다 하나만 입어줘도 포인트가 되는 바람막이 후드와 밑단은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하고 소매에는 적당한 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 배색 조합이 들어간 제품은 단품으로도 좋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면 추후에 레이어링 해줬을 때도 참 예쁘단 말이지 다음은 로드존 그레이의 하프지밥 아노락입니다 깔끔한 스타일, 후드가 없는 스타일을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던 바람막이에요 폴리백으로 매끈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은근한 광택감이 보여지는 원단감인데 두께감도 딱 적당히 얇아서 가벼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데일리하게 입기도 딱 좋았어요 아노락 형태로 스웻마냥 행그룹 포켓이 있어서 캐주얼한 맛이 있고 앞에 지퍼 처리된 포켓도 디자인 포인트 엄청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어깨 쪽 절개 디테일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내가 돈 쓴 티가 나는 거거든 쌍 티가 안 나는 거거든 밑단과 넥 쪽에는 실루엣 조절이 가능한 스트링이 있고 소매에 밴딩도 적당히 들어가졌습니다 아노락은 또 캐주얼한 갬성으로 휘뚤맛도 입기 좋은데 셔츠와 레이어링에서 무심코 멋주는 느낌으로 입어줘도 좋고 블랙도 무난하게 활용하시기 좋은데 편하게 단품 활용하시다가 추후 갬성 레이어링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다음은 에드오프의 패럴린 훗 점퍼입니다 힙 캐주얼 룩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나일론 백으로 크리스피한 원단감에 이 배색 포인트는 코튼 백으로 살짝 워싱된 듯 하면서 크링클한 감이 포인트 되더라고요 소개 드린 제품들 중에서 두께감은 적당히 있는 편이지만 결코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비교했을 때 두껍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각을 약간 잡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체형 보안도 어느 정도 챙겨줍니다 배색 디테일과 함께 들어가준 앞쪽 뒤쪽 플래시 디테일도 옷에 다이나믹함을 좀 주는 듯해서 힙한 매력을 뿜뿜 후드와 밑단에 스트링 디테일이 있고 소매 라인은 스냅 버튼과 밴딩 처리로 실루엣 조절까지 가능해요 사이드 포켓에도 지퍼 처리되어 있는 이 든든함 알죠? 이 라이트 카키 컬러는 정말 오묘하니 예뻤는데 힙한 캐주얼 감성으로 입어주면 딱 좋겠더라고요 블랙은 좀 더 힙하게 힙한 갬성 팬츠 하나 매칭해주고 프린팅 티셔츠 하나 입으면 코디 끝 마지막은 노매뉴얼의 트랙 자켓입니다 나 세볼과 나 힙재 요즘 수파에 좀 빠져가지고 언니 리스펙 안 이러던데 막 바람막이 하나로 스타일링 포인트를 다 잡아줄 그런 제품이에요 코튼 나일론 혼방으로 바삭 크리스피함은 거의 없고 부드럽고 매끈한 터치감에 두께감은 앞서 보신 제품 정도 리뷰하는 중에서는 두껍다 표현되지만 결코 두껍지 않은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인데 기장이 적당히 크롭하게 나와서 어깨는 좀 넓어 보이면서 다리는 귀여워 보일 수 있는 핏감 앞뒤로 들어간 이 배색 절개 라인들이 딱 무드 잡아주는데 약간 스포티하면서도 레이서 자켓 같으면서도 기가 쎄 양쪽으로 든든하게 지퍼 처리된 포켓이 썼고요 밑단과 소매 밴딩도 적당히 쫀쫀하니 좋았습니다 요 차콜 컬러는 배색 대비가 좀 은은한 편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 줄 수 있고요 블랙은 좀 더 대비감이 살면서 확실히 포인트가 빡! 요런 건 이왕 쌀 거 아예 쎄게 바지도 힙하게 가가지고 라이트 앱!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환절기 시즌 제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고 가방 속에 넣어 다니는 아이템 중 하나인 바람마귀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나만의 개성 스타일링을 할 수 있으면서도 입었을 때 편한 아이템이면 좋잖아요 자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도 여러분들 입어보셔야겠죠? 전 브랜드 전 제품 선물 나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예쁜 FW 신상 아이템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거라고 막 바다 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트 앱! 라이트 앱!